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도청과 내포 신도시에서 도민들과 만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어제 도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보다 우리 정부와의 대화가 이익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의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오는 2025년 내포 신도시에 들어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지를 찾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